J2C 홍채 인식 솔루션은 당신의 아이디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사용하기 쉬운 홍채 인식 그리고 더욱 정확해진 홍채 인식을 경험해보세요. 우리의 미션은 안전하고 정확한 홍채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5년 J2C가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판교 R&D 센터가 설립되었고 2018년에는 광학 부품 개발을 2019년에는 홍채 인식 장치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J2C의 글로벌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알카이드는 자체 개발한 광학 부품을 사용하여 편안한 동작거리에서 비접촉식으로 홍채 인식을 하는 홍채 인식기입니다. 양안 홍채 등록기인 미자르는 보다 정확한 홍채 이미지 등록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J2C 매니저 프로그램은 홍채 인식 결과와 시간 기록, 아이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PC, 웹,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2C는 AI, 딥러닝 기법을 통해 스마트 워치 및 IoT 디바이스의 CPU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경량화된 홍채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J2C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비접촉 신원 인증 솔루션 기업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J2C는 홍채 인식 기술 분야의 독보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채 인식 솔루션의 가격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J2C는 웨어러브, 모바일,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접목 가능한 홍채 인식 솔루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2C는 다양한 국내 활동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J2C와 함께할 파트너와 바이어를 기다립니다.